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오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갈구가 따까운 그런 기술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단서나 정거나 또 정황이나 그리고 정은 등을 하나하나 축적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추론하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작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책을 써오면서 그런 단서, 정거, 정황, 정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이나 현상의 전모를 상상해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어났을 법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4.15 총선 이후에 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특히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월요일 날 천대협 대법관이 주재한 인천연수구의 재검표에는 그런 단서, 정거, 정황, 정응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는 상당히 엉망진창으로 진행됐지만 의도치 않은 그런 정거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을 압축해서 상징하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거물들은 단연코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앞에 것은 사전 투표지이고 뒤에 것은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정거물은 4.15 총선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결정적 정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15 총선은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한 열 가지 정도로 정리정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1군의 사람들은 정교하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서 선거를 기획하는 일종의 마스터 프레인을 갖고 선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1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대거 동원되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미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전국 차원의 목표 덕표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감 그러니까 목표 덕표율 확보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도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잘 정리정돈돼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주로 사전투표 덕표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때로는 당일 덕표율까지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튼 그들의 계획과 실행은 딱 맞아 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의석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바로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압승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지방선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에서 보았던 그 같은 패턴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4.15 총선이 압승으로 끝난 다음에 그들은 또 다른 난제 아주 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4.15 총선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4.15 총선 결과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 통계 숫자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6.15 예상치 못한 법원의 정거 보전 신청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관위 발표 결과 그러니까 통계 수치에 맞춰서 투표함에 실물 투표지 개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 정교한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유권자들이 던진 실물 투표지 가운데 상당수는 소각 내지 파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과정에서 동원된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자 도구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국을 점검으로 채택됐던 바로 인쇄된 사전 투표지 이 가운데 대표주자가 배춘잎 투표지입니다 또 좌석 투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장기 당일 투표지입니다 인쇄된 사전 투표지와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정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 발표 선거 결과와 실무 투표지 개수를 제대로 맞추었지만 이것을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수단 이외에 여러 가지 인쇄된 사전 투표들이 투표함에서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투표지에 대한 정밀 감정이 앞으로 실시된다면 재건 표장에서 카운팅된 대다수의 투표지가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한 투표장이나 참관인들이 직접 참여한 개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른바 위조된 투표지일 가능성으로 아주 높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월 15일 투표지 분류기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실물 투표지 개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지 수차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이 6월 28일 재건표 현장에서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삭제했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은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연수 9월 외에 다른 선거 무효 소송이 대상이 된 130여 건의 소송 대상에서 모두 완벽하게 표갈기와 표 맞추기가 성공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손을 대었겠지만 나머지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 밝히기가 추진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긴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4.15 총선은 총체적 부실과 총체적 조작과 총체적 개입과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이전의 주요 선거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4.15 총선에 일어난 점입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선거의 무결성과 정직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다행히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바실리아TV를 비롯해서 미디아에이들 1군의 그런 선거 전문가들이 달라들어서 바로 통계적 변칙을 확인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황이 반전돼서 정거물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결코 가볍게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더욱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가장 골격에 해당하는 이런 선거 무결승 문제가 1군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붕괴되고 있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과 그리고 관심과 성원과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선거로 되돌아가기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인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발견된 배추님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